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오늘은 좀 찐 졸꾸를 위한 강연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자식이 뭔 소리 하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고수의 생각법인데 그냥 단순히 막 뭐 고수는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복잡계에서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 갑자기 말 자체가 어렵죠 여러분 이게 복잡계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시너지 이렇게 두 명이서 만났는데 얘도 10 얘도 10을 갖고 있는데 둘이서 만나면은 이제 20의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든 어떤 특수부호가 되든 해갖고 이게 20보다 넘어서는 거예요 뭐 30도 되고 뭐 뭐 1010도 되고 뭐 100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선형적인 합보다 넘어서는 게 이렇게 시너지인데 두 개가 만나서 어떤 비선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시너지인데 복잡계는 그거가 여러 개가 뭉쳐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가 여러 개가 지우면은 여러 개가 뭉쳐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복잡계는 모델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크게 복잡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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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들이 있습니다 노드 이렇게 여러 개의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수의 생각과 복잡도를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있으면 복잡계가 아닙니다 복잡해 보여도 복잡계가 아니에요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어떤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개가 돼야 됩니다 개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그럼 이제 이게 복잡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래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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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뭔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도 얘네는 서로 간에 유기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복잡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창발도 안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래알이 막 괴물로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계가 되면은 복잡계에서는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모든 결과가치가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상위 20%가 80%를 차지하죠 결과치로 80%를 차지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아까 시너지라고 단순하게 좀 논리적 비양은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시너지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복잡계에서 복잡도를 올리면은 이 창발이 확 커지면서 창발이 커지면서 여러분이 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포지티브한 경우 창발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지금 복잡계에서 터진 게 뭐예요 바이러스 터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서 음으로 터져서 시스템을 갈아엎고 있어요 완전 파괴시키고 있고 근데 뭐 복잡계에서 양으로 터졌을 때 양으로 터졌을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양으로 터졌을 때는 좋은 거니까 그걸 올리려면은 복잡도를 올려야 되는데 복귀가 여기서 아까 모델링에서 말 다 했죠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드가 있고 두 번째는 링크가 있는데 이 노드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노드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또 쉽게 얘기해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네 개의 어떤 링크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은 노드와 링크라고 그랬죠 노드를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고 노드를 새로 하나 만들고 뭐 이 정도만 연결을 해주면은 벌써 아까보다 더 복잡합니다 시스템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터졌을 때는 더 큰 어떤 예측하지 못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드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서 노드를 두 개 늘려서 링크를 두 개 늘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까 여기서 노드는 하나도 안 늘려요 노드는 하나 안 늘리고 이렇게 링크만 늘려도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올리면 좋겠지만 링크랑 노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 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독서로 봤을 때 독서로 봤을 때 다양한 책을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노드들이 생깁니다 노드들이 생겨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막 지들끼리 연결이 돼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빵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전략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똑같은 책을 두 권 읽어요 그러면 노드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집합에 대해서 노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좀 읽어야 돼요 다른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너무 생뚱맞은 책을 읽으면 언젠간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노드랑 노드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개 입장에서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있어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무조건 한 가닥이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노드는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뭐 이렇게 했지만 여기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중에 복잡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당장 내가 뭔가 가시적인 어떤 개를 형성해서 거기서 어떤 원하는 값을 그게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나오길 원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바운드를 정해놓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드를 많이 만들 그 다음에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노드도 큰 노드가 있을 거고 작은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노드는 발이 여러 개 붙을 수가 있겠죠 링크가 많이 붙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면 복잡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높아집니다 근데 어때요? 작은 노드는 작은 노드는 어때요? 작으면 이게 붙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도가 책을 하나는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붙일 수 있는 링크가 많아집니다 붙일 수 있는 링크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 노드를 만들어도 복잡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과 교류 좋은 사람들과 교류해서 링크를 늘리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요즘엔 여러분 왜 막 엄청난 사건 사건들이 많이 터지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링크를 누구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느슨하지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터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운송수단의 발단으로 이동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 어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링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복잡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퍼지는 정도가 낮아지겠죠? 결국엔 다 제가 앞에서 복잡해서 복잡도로 올리는 방법이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안 퍼지게 하려면 링크를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빨리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복잡한 일이 터졌을 때 빨리 그거를 분석을 해서 운이 좋게 따라 들어가서 핵심 링크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뭔가 얘 때문에 터졌는데 요거를 끊어내는 걸 알았다 그러면 문제가 그냥 복잡해 보여도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게 제 자신의 이해도가 낮으니까 더 쉽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기회되면은 또 생각나면 또 이거를 할 텐데 이거 언젠가는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복잡해서 복잡도로 올린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꼭 기회를 들여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아 그래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만 넘어가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피처링에다가 써놨죠? 진짜 찐 졸꾸러기 위한 특강이라고 알고리즘의 꼬임에 넘어오셔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 새끼 무슨 소리하나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은 좀 복잡게 제가 여태까지 막 노드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뭐 10분 정도 이렇게 추격해서 말라 하니까 오지게 빡센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 복잡게 얘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을 할 거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복잡게 해서 복잡도로 올리는 방법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너지에서 비선형적인 게 아주 최소 단위 프렉탈의 복잡게 해서 복잡도가 올라가는 현상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독서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짧게 하려고 그러고 길게 한다고 해서 또 잘 설명하지도 않아요 뭐 이건 뭐 제가 계속 공부해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사고를 한다 저는 항상 그래서 복잡도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찐 졸꾸러기라는 특강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그냥 보편적인 주제로 쉬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